1번 이거 한번 해봐라 톨바라지 그 상대는 가로시 코스가 너무 무거우면 안돼 너무 가벼운걸로 처음부터 달리면서 가야돼 반갑다 나는 톨바라드 전투고 얘도 톨바라드야? 미러전만 붙이네 음 엔상적인 호남 2코스트라니까 진짜 비꼬 도전 도전 야 이게 뭐야 같이 죽잔가? 이게 뭐야 같이 죽자야? 오케이 울부짖는 막이 음악이 요거 하나 쓸만한데 요거 버리고 아니면 요거 쓰고 요거 버리면 요거 버리잖아 드로우 야 가꼬운걸 버리네 또 하필이면 와 가꼬운걸 버리네 동전용 눈 개워졌죠 4코스트 이거 잡아먹을까 요걸 먹고 해야되겠네 4코 주문 한번 찾아볼까 그래 이거는 최대한 걸 찾아야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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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지 응 이게 맞지 이것이 실력이순이 난 철별이순인데 이게 맞지 얘를 먹는건 너무 아까워 사무커 주문 한번 봅시다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은 모잘라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은 모잘라 나쁘진 않아 우마기를 냈다고? 진심이야? 마차가 있나보다 아닌데 마차도 아닌데 우마기를 왜 낸거지? 그럼 나도 밀릴수 없지? 자존심이 있지 상대가 냈는데 내가 안내는건 ㅋㅋㅋㅋ 자존심이 있다니 개나죽 ㅋㅋ 이거 잠깐만 뭐냐 그러면 올바벅 엘보 있다는 것들인가? 증발, 얼방, 얼보 왜곡사, 마차 이런 거 거울상 이런 거 아니거든? 흠 야 이건 좀 센데? 흠 이 차례도 될까? 아 초코 아쉽다 아우 쟤 생리 잘 나오네 흠 킹덩 이번엔 이 녀석을 먹어볼까? 흠 아니 이게 손배차이가 많이 커 우리는 국변하게 가지는 무성하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흠 이게 뭔 갑자기 이게 손패차이가 어마어마했는데 손패차이가 너무 큰데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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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쿠마 어? 잠시만요 내가 보기엔 여기 분명히 증발이나 얼보 이따이 것들이 있으니까 필드 잡고 그냥 이것만 정리해놓으면 탈증으로 이길거야 명치를 왜 안치냐면 증발, 얼보, 얼방 이따이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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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살의 전쟁이 시작된 말살의 전쟁이 시작된다 흠 흠 흠 지질하는구만?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